화장품, 소주, 가방 등 CF를 완전히 소나은씨가 장악하고 있는데 CF 찍다 보면 예쁜 표정 많이 짓잖아요. 예쁜 표정 짓는 거 이골이 났다. 이골이 난 건 아니고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바로 나와요? 저희 카메라 있겠군요? 뭐 한 거 아니에요 지금? 카메라 이 정면을 타는 거 아니에요. CF라고 생각하시고 뭐 해야 되지? 소주 마시면 예를 들면 따는 게 또 중요해서 맛있겠다는 거야. 아 소주? 잘한다 잘한다. 표정 짓고 박수만 있잖아. 이 회사에서 쓰겠는데 지금? 이거 이 회사에서 너무 많이 붙는데 지금? 갑자기 드는 생각이 소주를 따는데 한 병, 두 병, 세 병, 네 병에서 표정 변화 타야 돼요. 아 계속? 첫 번째 병, 약간 이렇게 한 병은 그냥 기분 좋게 시작하다가 두 병, 알다 알다 세 병 많지 네 병은 한 거 있니? 이런 거죠. 무슨 일 아시겠죠? 줄을 주세요, 줄을 주세요. 무슨 일 아시겠죠? 소주 스타, 무슨 일 아시겠죠? 자 갑니다. 한 병 가요, 한 병. 정상적으로 만났어. 자, 한 병. 아, 깠어. 아, 좀 먹었어. 자, 한 병, 한 병 풀어놓고 두 병, 두 병. 아, 좋은데 좋아. 진짜 세 병이 없어. 잘한다, 잘한다. 세 병이. 세 병아. 세 병아. 네 병아. 세 병아. 세 병아. 네 병아. 네 병아. 마지막이다. 잘하네, 잘하네. 이거 어려운 요구야. 이거 어려운 요구입니다. 정말, 정말 말도 안 되는 콘티를 잘 써. 우리가 이런 감독님이 와도 이렇게 잘해준다 이거지 그래도 해내야 돼 아 대단한데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잘한다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각자 자기만의 자신 있는 표정이 있어요? 김정은 쓰는... 이거 너무 죽지 않을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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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다른 감독님이 나면서 촉촉한 눈망울 있잖아 나는 연기를 못해요 아니 아니 촉촉한 눈망울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촉촉한 눈망울 촉촉한 눈망울 너 아까 특히 저기 눈이 예쁘다며 촉촉한 거 촉촉한 느낌 너는 그럼 촉촉하려면 이거를 눈에 넣어 아니 그윽한 거 있잖아 그윽한 거 그윽한 거 저 앞에 정말 멋진 멋진 절경이 있는데 저게 웬 여성이 있다 그윽한 거 그윽한 거 자 그윽하고 가 절경이 있는데 예 아 지금 그게 그윽이야? 그게 그윽이야? 그윽이 진짜 못해 80년도 영화에 나오는 사기꾼 감독 그윽한 문의 박 그윽한 문의 박 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